오늘은 2점 수능 테스트 보겠습니다. 모두 다 풀지 않고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7번 사람의 유전형제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림유전자 AABBA에서 결정된다. 표는 가의 유전자형이 AABB인 정상 남자의 주연기 세포 가로부터 형성된 정자 1, 2, 3 하나의 세포로부터 형성된 정자 3개입니다. 그것과 라지, 라지 B의 DNA의 상대량을 더한 값 A 더하기 B와 상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1에서 3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리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났다는 거예요. 1분열에서 한 번, 2분열에서 한 번. 가의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에서 1회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다고 했으니까 성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겠죠. 표를 볼까요? A 더하기 B는 3, 1, 0이 나오고 상염색체 수는 ㄱ, 22, ㄴ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분리된 경우에 정자에서 생식세포니까 정상인 경우에는 N이 되잖아요. N에서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같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스몰 A 스몰 B면 0, 라지 A 스몰 B나 스몰 A 라지 B면 1, 라지 A 라지 B면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상염색체는 몇 개죠? 그냥 염색체 수가 23개고 그 중에 상염색체 하나니까 상염색체는 22개가 정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A 더하기 B가 3이 나왔어요. AAB 또는 AB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를 볼게요. 만약에 AABB 세포가 복제되면 AABB 이렇게 될 거고요. 분열을 하면 A와 A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B와 B가 분리되는데 PB, B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B, PB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이 나오려면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거 말고 위에 걸로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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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1분열과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했고요. 일단 이게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뭔가 라지 A나 라지 B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기서 라지 A에 비분리가 일어났느냐, 라지 B가 비분리가 일어났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 한 값만 중요하니까 저는 A에서 일어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A가 오고 얘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2분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A나 스몰 B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보면 이쪽 A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스몰 A가 이쪽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열 분리가 일어나면 스몰 A나 라지 A나 라지 B나 스몰 A나 라지 A나 라지 B나 이렇게 일어나면 1분열 비분리만 일어난 건데 2분열 비분리가 또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면 라지 A가 한쪽으로 다 갔어. 그러면 라지 A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지워지겠죠. 깨끗하게 써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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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되고 B, B 이렇게 되겠죠. 라지 A 더하기 라지 B는 어떻게 되냐? 3개, 하나, 0개.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쓸게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22개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2개나 더 많잖아요. A, B 더해서 2개여야 되는데 4개나 있으니까 2개가 더 많으니까 24개. 여기는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났더니 하나 더 받고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22개가 됐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부족한 21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4, 21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보기, 기역, 가의 염색체 수는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과 같다. 가는 세포가 G1기 모세포니까 얘는 46개였고요. 기역과 니은 더하면 24 더하기 21이니까 45개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E는 small, A, small, B를 모두 가지지 않는다. 정업부 보시면 E에서 small, A, small, B에 각각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0이다. 이렇게 고쳤어요. 의미는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E에서 이거죠, E가. small, A나 small, B 중에 하나는 갖게 됩니다. 저는 small, A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small, B일 수도 있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됩니다. 1과 3의 성염색체 종류는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염색체 종류를 물어봤어요. 성염색체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성염색체는 XY가 있었을 거예요. X와 Y는 성동염색체 관계니까 1분열에서 나눠지죠. 만약에 이쪽에 X가 갔으면 이쪽에 Y가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XX를 갖게 되고 얘는 YY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1과 3에서 성염색체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표는 어떤 남자의 G원기세포 1로부터 형성된 생식세포 기역니은 어떤 여자의 G원기세포 2로부터 형성된 생식세포 디글니을에서 21번 염색체수와 X염색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각각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남자의 G원기세포 1로부터 기역과 니은이 형성됐고요. 여자의 G원기세포 2로부터 디귿과 리을이 형성됐습니다. 21번 염색체수와 X염색체수 나타냈는데 정상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정상인 경우는 생식세포가 N이니까 21번 염색체 1개여야 되고요. X염색체수 같은 경우는 남자는 Y 있으면 0, X 있으면 1, 여자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겠죠. 남자의 1로부터 형성된 생식세포 기역, 니은을 먼저 볼게요. 21번 염색체수가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두 개면 지금 N 플러스 1 얘는 N짜리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 4개 중에 N과 N 플러스 1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그려보면 1분열 비분리 같은 경우는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4개의 세포가 하나도 정상이 없다고 그랬죠. 한쪽으로 상동염색체가 다 쏠려가면서 얘네들은 N 마이너스 1 하나가 없고 얘네들은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2분열 비분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두 개 세포는 1이고 두 개 세포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N과 N 플러스 1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N과 N 플러스 1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분열 비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N은 이 세포고 N 플러스 1은 이 세포니까 이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염색체 비분리는 정상적으로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니은 세포에 이게 니은이고 이게 기역인데 니은 세포에 X염색체 수가 0이었다는 것은 이쪽 세포가 Y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쪽에 Y가 간 거고 그렇다면 기역 세포는 X를 받은 세포로부터 유래했으니까 이 세포는 X를 받았겠고 그러면 X염색체 수는 1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자 2를 보겠습니다. 여자 2로부터 형성된 생식세포는 21번 염색체 수가 0개 N-1이거나 이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N-1과 N 플러스 1이 동시에 있다? 몇 분열 비분리일까요? N-1과 N 플러스 1이 동시에 있는 거. 1분열 비분리에서도 되고요. 2분열 비분리에서도 가능합니다. 1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고 또는 2분열 비분리에서도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 디귤리엘 미음 한 개가 더 있는데 얘가 N이라면 그렇다면 2분열 비분리인 거고 얘가 N-1이나 N 플러스 1이라면 그러면 1분열 비분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두 개밖에 안 알려줬기 때문에 1분열이 될 수도 있고 2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역 A와 B를 더한 값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개일 거니까 2가 되겠죠.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니은 얘가 니은이죠.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역과 리을의 수정으로 기역과 리을의 수정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N, 기역은 N 정상, 정자고 리을은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있는 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21번 염색체 정상이니까 하나, 리을에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으로 태어나면 총 21번 염색체가 세 개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다운 중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게 되겠죠. 답은 2번 10번 유전형제 가는 한 쌍의 대림지원자 A, A스타에 결정되며 A, A스타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표는 어떤 가족에서 A의 DNA 상대량과 가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 생식세포와 염색체 비분리가 1회에 일어난 그런 생식세포 A의 수정으로 아들이 태어났고요. 엄마, 아빠의 핵형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표를 볼게요. 어머니, 아버지의 A의 DNA 상대량은 모두 1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가가 발현 안 했고 엄마만 발현을 했어요. 이거 우리 8강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엄마와 아빠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똑같은데 그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다르다. X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빠는 A가 하나 있고 엄마도 하나 있어. 그런데 아빠는 발현을 안 했어. 왜? AY거든요. 엄마는 발현을 했어. 왜? AA스타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아빠가 AY인데 발현을 안 했으니까 A는 발현을 안 하는 정상 유전자 A스타가 다 발현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엄마는 A와 A스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발현을 했어요. 발현하는 A스타가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형질 가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AA스타에서 결정되고 A스타가 우성이면서 발현 유전자다. 아들도 A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발현을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A 있고 Y도 있겠죠. 아빠한테 Y 받았겠죠. 그런데 발현을 했으니까 발현 유전자도 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은 X염색체가 두 개에다가 Y 있는 클라임펠터 증후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들은 클라임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기억, 가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생식세포 A의 경우에 비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났는지 2분열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아들이 A스타 AY잖아요. 아빠는 AY고 엄마는 AA스타예요. Y는 아빠한테 왔고 A스타는 엄마한테 온 게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 A는 누구한테 왔냐는 거죠. A는 아빠한테도 있고 엄마한테도 있잖아요. 만약에 A가 아빠한테 왔다면 아빠한테 AY를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면 이것은 A와 Y는 서로 염색분체가 아니라 상동염색체 사이니까 1분열 비분리가 되겠죠. 정자형성 시 1분열 비분리가 돼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A를 엄마한테 받았다면 A스타 A를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AA스타 받은 거예요. 역시 난자형성 과정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A와 A스타는 상동염색체 관계니까 난자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도 역시 1분열 비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생식세포 A는 정자가 될 수도 있고 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1분열 비분리에서만 가능합니다. 2분열에서는 안 되죠. 답은 ㄱ, ㄷ 5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림유전자에는 E, F, G가 있다. 이거 뭐예요? 복 대림유전이죠. 가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래요. 3가지 복 대림유전자 3가지 유전자인데 표현형이 4가지다. 뭐 생각나세요? ABO식 혈액형 유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E, F, G의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분명하다면 3가지가 될 거니까 유전자형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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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고 유전자형이 F, G, G, G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다. E, E와 E, F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둘 다 E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가 F보다 우성인 거 알 수 있죠. F, G와 G, G가 같다. 둘 다 G라는 얘기입니다. G가 F보다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조합해보면 결국 E와 G는 우열관계가 부분명하고 F보다는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유전자형이 A, B인 남자 1과 B, C인 여자 E 사이에서 자녀 1이 태어났는데 자녀 1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3가지래요. A에서 C는 E, F, G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남자 1은요 유전자형이 A, B야. 여자 2는요 유전자형이 B, C예요. 이 사이에서 자녀 1이 태어났어.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는 A, 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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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표현형이 최대 3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는 다른 것과 같은 표현형이 돼야 되겠죠. 지금 두 개 중에 겹치는 것은 B가 있어요. 그러면 A, 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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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중에 B가 F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만약에 F라면 얘가 F, F가 되고 다른 E하고 G는 각각 자기의 표현형을 갖고 A, C 같은 거는 E, G라는 또 다른 것과 동일하지 않은 표현형을 갖게 되니까 표현형이 4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B는 F일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 알게 됐죠. B는 F일 수 없다. 그런데 1에서 A가 C로 변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1에서 A가 C로 변했으니까 C, B가 되는 거죠. 1이 그리고 그런 정자에서 E에서 형성된 정상 난자 E는 그냥 B, C예요. 이렇게 수정으로 자녀 E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결국 B, C, B, C, B, C, C, C 이렇게 되는 거죠. 4가지 유전자형 나오는데 아이의 표현형이 E와 같을 확률 표현형이 엄마 B, C와 같을 확률이 1분의 1이래요. 표현형이 B, C와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B, C가 두 개 있네요. B, C의 표현형이 B, B와도 C, C와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B와 C는 또 F일 수 없어. B와 C는 F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은 거 뭐예요? A가 F라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자형이 A, C인 남자 A, B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ㄱ ㄱ은 어디 있어요? F, G인 사람 F, G인 사람의 표현형은 G죠. G 표현형이 G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유전자형이 A, C, A, B 라고 했으니까 A는 F잖아요. F, C F, B 그러니까 교배하면 F, F F, C, B F, C, B, C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표현형이 G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요. B하고 C는 각각 E하고 G 중에 하나잖아요. B가 2고 C가 G든 B가 G고 C가 2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G 아니고 이거는 G 아니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G가 될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G가 나올 거예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유전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같은 상염책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A, A, B, B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개가 연관되어 있대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 기억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남자, P, 여자, Q의 가에는 가의 기어 대문자로 표시되는 수는 각각 가 나이고 가는 나보다 크대요. P와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P와 Q는 어떻게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같은 상염색체에 상염색체에 AB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에 AB, AB 이렇게 있으면 한염색체에 대문자 2개 대문자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AB, AB 이렇게 있으면 2개 1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2, 1 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2, 0 0이면 스몰 A, 스몰 B 여기서 A가 대문자냐 B가 대문자냐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수만 중요하니까 또 1개 1개 있을 수 있고요. 1개 0개 있을 수 있고요. 0개 0개 있을 수도 있죠. 2, 1이나 1, 2 똑같게 보고요. 2, 0이나 0, 2 1, 0이나 0, 1 똑같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의 대문자가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최대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봅시다. 4가지가 나오려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4개 3개 4개 3개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4가지가 나오려면 이렇게 2, 2 1, 1 0 똑같은 수가 있는 건 절대 4가지가 못 나오죠. 최대 2가지밖에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이 3가지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로 2, 1 2, 0 2, 1 1, 0 2, 0 1, 0 이 3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4 2, 2 하면 4 2, 1 하면 3 2, 0 하면 2 1, 0 하면 1 이렇게 나오겠죠. 4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3, 2, 1 3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얘는 안 돼. 이렇게 되면 3, 2, 1, 0 이 2가지가 4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최대 4가지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P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정자가 형성됐대요. 아빠한테 남자 P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이 비정상 정자 A와 Q에서 형성된 정상 난자의 수정으로 가의 대문자 숫자가 6인 아이가 태어났대요. 6 여기서 보니까 최대 얘는 4개고 얘는 최대 3개잖아요. 그런데 6개가 태어나려면 지금 여기에서 한 염색체에 최대로 올 수 있는 대문자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2개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 A, B 2개가 같이 온다 그래도 얘는 더하기 2 하면 5개밖에 안 나오죠. 기억이 기억이 5개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됩니다.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 1 대문자가 2, 1인 거는 합하면 3개고 2, 0인 거는 합하면 2개죠.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가가 3개 나가 2개 남자 P는 대문자 3개 얘가 P고요. 그 다음에 여자 Q는 대문자 2개 얘가 Q인 거죠. 염색체수가 비정상인 정자가 생성됐으니까 P에서 염색체수가 비정상인 정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1 P에서 2, 0 Q에서 그러면 6인 아이가 태어나려면 2, 2 이렇게 선택돼가지고 4개 대문자 기억이 4개인 아이가 원래 태어나야 되는데 P에서 비불리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2 얘가 비불리가 일어나가지고 얘 2개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2가 오고 그러니까 2, 2, 2 하니까 6개가 되게 된 거죠. 기억이 그러니까 2, 1 한번 그려보면 A, B A, B 뭐 이렇게 했죠? 2개 1개 있는데 얘가 2개가 간 거예요. A, B A, B 가 간 거죠. Q에서는 또 A, B 가 오고 그래서 총 6개의 대문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염색체 중에 이것만 2개가 갔으니까 이 염색체만 2개가 갔으니까 몇 분열 비불리? 정자 형성 시 2분열 비불리가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죠. 염색 분체에서 비불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A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억 가는 3이다. 네, 가는 3입니다. Q에서 여자에서 가의 기억이 대문자 수가 1인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나요? Q가 이거야. Q는 어떻게 생겼냐면 2, A, B 그리고 0, A, B 이렇게 생겼어요. 1이려면 A, B 아니면 A, B 이런 게 있어야 1인데 이런 게 없죠. 생식세포가 1이 2 기억이 1인 생식세포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기억 되겠습니다.